윤석열 대통령은 대놓고 친중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박살내야 합니다 이거야 원 우라통이 터져서 가만있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어찌하다 이렇게 친중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누굽니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청원을 통해서라도 저 남대문경찰서의 친중행보에 대해 우리는 박살을 내야 합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1번 대사관합 시위는 허용하면서 중국 대사관합 집회는 불허? 이거 열통이 터져서 살 수가 있나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안 보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있는 거 모르니 서울 남대문경찰서 우리 국민들 항의합시다 누가 좀 남대문경찰서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등등 지금 이게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발칵 집어졌습니다 1번 대사관합 시위는 집회는 허용하면서 중국 대사관합 집회는 불허하고 있는 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황당주장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경찰서 찾아와 요청 1번 대사관은 2021년 12월 외교부 통해 대사관 인근 집회 시위 조치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묵살 경찰의 편파적 집회 시위 관리 행태 과연 어디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서울 중구 소재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사관 측에 시설보호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지난해 임동균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부임에 즈음에 남대문경찰서를 찾아와 이같이 요청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남대문경찰서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실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했는지 여부는 사실로써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편파적인 남대문경찰서의 중국 대사관 봐주기에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중국 대사관 정문 경계 10미터 지점 인도상에 신고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 촉구 집회를 지난해 8월부터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중국 공자학원 추방 촉구라는 동일 목적의 집회 신고 6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모두 금지 통고 처분을 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서 대사관 인근 집회 시위가 다발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소음 때문에 통상의 외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황당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정로경찰서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주한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시설 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 집회 시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조치가 편파적이라는 강력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 가운데 경찰이 반중 성량으로 파악한 집회 신고권은 5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실제 개최된 집회 권수는 단 한 권에 불과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 소음으로 인한 업무 지장 철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위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된 주한 중국 대사관 앞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은 서울 행정법원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행정사건을 심리한 서울 행정법원 행정 3부는 원고가 향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가 동일하게 집회를 다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반드시 그를 금지한다고 단종할 수도 없다고 보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을 한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집회를 동일한 이유로 이미 네 차례나 금지한 점에서 향후 같은 처분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소의 이익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소식이 터져나온 이후에 SNS와 또한 보수 우파 2030 유저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며 일본 대사관 앞 집회는 허용을 하는 경찰 그런데 중국 대사관 앞 집회는 금지하고 있는 경찰 도대체 이런 충격적인 편파 편파를 보이고 있는 이 충격적인 경찰의 그 민닷이 무엇이겠나라며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 대한 충격 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수많은 네티즌들이 남대문 경찰서 박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댓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